안녕하세요, 이렇습니다. 지금 시간 새벽 2시 정도 됐네요. 왜 이러고 있냐고요? 셀프 세차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최세. 비도 엄청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XX가 여기 차 버리고 갔어. 할 정도로 더러워서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. 집 근처에 있는 24시 셀프 세차장 가려고 합니다. 같이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. 세차할 때 쓸 슬리퍼. 슬리퍼 신고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. 세차장 진입하면 사람들 기겁할 것 같네요. 형이 미안했다. 나올 때 와이퍼를 오토로 해놨더니 지금 창문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온 줄 알고 와이퍼가 자동으로 자, 이제 쭈셔놓고 떼 빼고 광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뱅에 쭈셔놓고 ㅇㄴㅆ 다음 시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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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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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